그럼 다음 시간을 또 만나요 지효야.. 지효가 일어났네? 지효야! 어디서 일어났어? 일어나서 옷까지 다 입었네? 왜? 어떻게 일찍 일어났어? 학교가서 오늘 학교가는 날이라서 네 그럼 일어난 김에 밥 먹고 준비해볼까? 네 이쪽이 이제 서준이 방인데요 어? 서준이 일어났네? 좀 더 자도 되는데 서준이는 오늘 학교 안가 좋지?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좀 더 자요? 아니면 일어날거야? 나는 가볼래 누나 학교가는 거 본다고? 네 오랜만에 개학인데 아침 뭘로 준비해드릴까요? 콤프레이크 아니면 비빔밥 콤프레이크나 비빔밥? 네 알겠습니다 여기 내려와서 큐브 하는거야? 네 큐브 특이하다 뭐야 이름이 이거는? 비쇼 큐브 거의 다 맞췄어요 오 이렇게 해서 다 맞췄어요 예 잘 먹겠습니다 네 크랜버레이크 크랜버레이크 만드는 김에 서준이 것도 같이 만들게 스플 dz generation 물 warriors 멍글멍글멍글 몽글 몽글몽글몽글몽글 젓가락으로 해야 되는데 샥샥샥샥샥 오랫만에 수高 도 Song 오~~ 그걸 샀어요? 조금 조금만 오오 오옹 소... 섞으면 됩니다. 섞음 당황하지 않고 섞으면 이거 완전 호텔식이네요 진짜다?! 호텔식 와우 잘 먹겠습니다 소금 적당히 됐어? 응 짭조름해? 네 갑자기 부어져가지고 저 짭조름한거 좋아요 서준아 서준이들 지금 먹을래? 네 계란 따뜻할 때 같이 먹자 서준이는 아직 피해지도 못했네 응 됐다 우리 체온 좀 재 볼까? 체온? 36.94 아 딱 좋네 자 아 깨끗아 오랜만에 해봐 다녀오겠습니다 잘 갈게요 오랜만에 친구들 보고 얘기도 하고 얘기할 친구가 없는데? 아니 그래서 먼저 하는거지 아니냐? 난 치우라고 해 하하하하 이거 나주냐? 응 먼저 치우나 해봐 자 다녀와 다녀오겠습니다 응 어우 디디 응 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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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 디디 자학이 일랑 수업하는구나? 네 지금 무슨 과목이에요? 구걸 구걸 시간 공부는 할만해? 네 호주 지난주에 학교가구 이번주에는 그냥 집에서 얼른 수업하잖아 아, 학교 갈 때가 더 좋은 거 같아. 학교 갈 때가 더 좋은데, 또 빨리 자야 되고, 빨리 일어나야 돼. 아, 학교 가는 건 좋은데 일찍 준비하는 게 있나구나? 응. 그래도 가는 게 더 좋아요? 네. 응. 열심히 해. 네. 어, 지우 왔니? 응. 어땠어? 어, 좋았어요, 그래도. 일단 좋았어? 오랜만에 갔는데. 이리와, 앉아서 우리 얘기 좀 해보자. 오늘 진짜 오랜만에 지우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, 친구들 어땠어? 얘기도 못하고 아는 애들도 없어서 좀 심심했어요. 아, 그래? 가만히 있다 왔어? 네. 아, 먼저 가서 말을 걸어야지. 안녕. 내가 지우라고 해. 이런 거 해야지. 서준이는 어떻게 해요?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때, 서준이가 가서 말 걸어본 적 있어요? 그냥 애들 있대요. 같이 놀자고. 그럼 지우가 갔을 때 친구들끼리 노는 친구들도 있어서, 원래 아는 애들도 있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돌아다니면 안 돼요. 말도 하면 안 되고, 아예 못하게 해요. 지우가 이번에 새롭게 전학을 가가지고, 아직 친구가 없어서 친구들하고 좀 더 친해지는데, 시간이 필요하겠다. 그렇지? 네. 밥 먹을 땐 어땠어요? 한 책상에 두 줄 있잖아요. 앞에는 안 앉고, 뒷줄만 앉아서 띄엄띄엄 했어요. 아, 마주 보지 않게? 네. 그래서 옆으로 약간씩 떨어져서. 밥은 맛있었어? 네. 뭐가 나왔어? 메추리알이랑. 음. 되게 부러워하네. 오징어채도 나왔고. 그 다음에 열무김치. 다 먹었어요? 어, 아니요. 조금 남았어? 네. 왜왜왜왜. 아니 애들이 되게 빨리 먹고 가더라고요. 제가 제일 마지막에 먹고서 다른 반도 들어와가지고, 빨리 먹고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. 아, 그래서 허거 지금 먹다보니 그냥 남기고 그냥 나왔구나. 배고프겠네? 네. 밥을 못 먹어가지고 제가 약간. 지우 요즘 엄청 잘 먹거든요. 그래 간식 좀 먹고. 그래도 오랜만에 학교 가니까 어땠어? 선생님도 좋고. 어. 수업을 안 해도 좋았어요. 아, 수업 안 했어? 교과서 가지고 수업하는 건 안 했고. 6교시는 원격 수업으로 하거든요. 음. 근데 거기서 다 보고 와서 안 해도 돼요. 그러면 아직은 뭐 이렇게 지우가 좋아하는 체육이나. 체육은 하면 돼요. 피구 엄청 하고 싶어 했잖아. 그렇지? 나도 하고 싶다. 빨리 이 사태가 좀 진정이 돼가지고, 학교에서 예전처럼 즐거운 생활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은 학교 생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. 요즘 학교 가시는 분들 또는 온라인 수업 하시는 분들, 어떻게 하시는지 좀 댓글로 달아주세요. 자, 그럼 우리 인사해요.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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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